국도교통부가 기아, 현대차, 테슬라 코리아, 폭스바겐 그룹 코리아, 한국 토요타 자동차에서 제작 또는 수입 판매한 32개 차종 435,534대에서 제작 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2015년 생산 기아 K5, K5 하이브리드 차종 21만 283대는 전자제어유합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이물질이 유입되고 유입된 이물질이 합선을 유발해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난 22일부터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1-2022년 생산 1호 EV 1986대는 고전압 배터리 전원 차단 장치 제조 불량으로 비정산적인 과열이 발생하여 장치가 소손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차량이 멈출 가능성이 확인되어 지난 24일부터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09-2014년 생산 현대차 투싼 등 3개 차종 17만 8,489대도 전자제어유합장치 내구성 부족으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리콜에 들어갑니다. 2021-2024년 생산 제네시스 GV80 등 2개 차종 3,142대는 전동 사이드스텝 설계 오류로 충돌 시 사이드스텝이 연료탱크를 타격해 연료 누유로 인한 화재 가능성이 있어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2023-2024년 생산 테슬라 모델 Y22,072대는 등화장치가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리콜에 들어갑니다. 2014-2019년 생산 아우디 A3 40트 PC, 골프 A7 2.0 GT 등 5개 차종 5,341대는 연료펌프 제조 불량으로 인해 유증기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또한 2020년 생산 아우디 드론 55W로 833대는 보전화 배터리 모듈 제조 불량으로 인해 연기 또는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2023년 생산 넥서스 ES300H 등 13개 차종 5,559대는 전방 후방 카메라 용적 불량으로 내부의 수분이 유입되어 화면이 표시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고 NX350H 등 4개 차종 2,829대는 전방 인식 카메라 소프트웨어 오류로 인해 주행 안전성과 성능을 보조하는 기능이 정상 작동되지 않아 안전 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있어 시정 조치에 들어갑니다. 상기 결함 시정과 관련하여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 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 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 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의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한편 내 차의 리콜 대상 여부와 구체적인 결함 사항은 자동차 리콜 센터에서 차량 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하셔서 매주 자동차에 대한 다양한 설명 들어보시고 설명 영상 뿐만 아니라 화물차 계약 영상 매매 영상 다양하게 있으며 디젤트럭 버프를 통해 화물차 영업용 번호판 최고가 견적 실시간으로 받을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